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되면서 속도위반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. 국회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만 6천여 건이던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51만 8천여 건으로 5년 새 700% 넘게 증가했습니다. 또 2019년 33대에 불과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설치도 올해 9월 기준 1,010대로 크게 늘었습니다. 한의원은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더불어 과속 방지턱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